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빙제TV의 한승욱입니다. 교밀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애너빌리티이구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 좋지 않았고 두산애너빌리티 또한 마찬가지로 조정품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수급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것이구요. 지금 흐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또 한번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다들 기분 다 좀 안좋으실 수도 있으시고 그러셨을텐데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주말가는 여러분 주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식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기세요. 주말은 쉬어야죠. 주식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월요일날 부터 걱정하십시오. 화요일날 창이 열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주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주도주체험에서 5종목 수익청산을 다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형제TV 주도주체험 안 받아보셨다?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맨 위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두산애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부터 주도주체험 시작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비를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매도가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막판에 16만주 정도 들어와줬는데 아마 이게 외국인 이 포지션이 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투신 쪽에서는 매도. 이게 투자신탁 쪽에서 매도가 나와준다라는 것은 운영사나 자문사나 ETF펀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원전 ETF를 만든 이들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쏟아내줬고 연계금은 나랏돈으로 계속 사고 있네요. 나랏돈으로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한타임 쭉 밀었다가 포지션 전환이 되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바닥을 잡아주냐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과 같이 박스 구간을 도전을 해주며 투세트하고 올라갈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음주 안에 자리를 잡아주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서 지금 제대로 된 결과물도 놔두지 않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포지션을 잡아주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다 보니까 메이저들이 양매더 포지션으로 주가의 수사를 깨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 게 이번주 언제다? 다음주 3일에 좀 결정되어 있다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조금 간떨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기는 좀 버텨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음주에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박지원 회장이 글로벌 리드 SMR 파운드리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말도 나와줬었는데 사실 SMR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기대감의 프리미엄을 받아줄 때에는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죠. 외국인. 기대감의 프리미엄을 받아줄 때에는 굉장히 시장파이도 크고 너무나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용화 시점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에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미국에 가서 SMR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당장 주가에는 큰 도움이 될 수는 없어도 한 5년에서 10년 뒤에 주가 흐름에는 굉장히 가지적인 결과물로 나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조금 너무나도 먼 미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세가 살아있냐 없냐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추세 파악은 3일 안에 해결이 됩니다. 다음 주 화수목 3일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러한 부분이 결정이 되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보시면서 섣부르게 막 추감해서 하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추세를 눈으로 파악하고 올라갈 의지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트레이딩 진행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턴에 추세 타고 올라가게 되면 정배열 구간으로 다시 제대로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다음 주가 거의 뭐 최근 영상 찍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다 체크를 해드릴 거고 우리 주도주 체험 받으시게 되면 언제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장중에도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리딩을 진행을 할 때 장중에도 저도 같이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모든 혜택들 여러분 종목도 챙겨가고 수익도 챙겨가고 두비를 관련된 대인도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릴 수 있고 언제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포트폴리오 관리의 교육까지 이 정도의 가치만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죠. 편안한 마음으로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 있으시고 링크에서 무료체험 신청까지 누르시면 돼요.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무료체험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제가 다음주 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 두식 걱정은 저한테 맡겨두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주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